네 최근 연습 가이드 강의 영상 질문에 보면은 Artists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쵸? Artists Artists Artists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그쵸? S가 붙은 복수형이요 Artists 보면은 STS라는 철자로 끝나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들이 발음하기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 발음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Artists 이런 게 꼭 어떤 명사의 복수형만 있는 건 아니고 동사를 1인칭 단수 주어와 그리고 현재형 시제일 때 그런 문맥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거죠 Assists, Resists 뭐 이런 식으로요 사실 발음이라는 거는 그냥 잘 듣고 그거를 그대로 흉내를 내려고 하는 그 노력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연습이 따로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예전에도 이 발음에 대해서 잠깐 어떤 지문 속에 STS 발음이 있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STS 발음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말로 쓰쓰, 쓰쓰라는 이 발음을 아마 써놓고 읽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발음이죠? 쓰쓰, 쓰쓰 이거를 일단 써놓고 여러 번 연습을 하세요 쓰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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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쓰 빨리 연음 처리하면서 발음하는 것도 연습을 해보세요 쓰쓰, 쓰쓰, 쓰쓰 그런 다음에 여기서 모음, 두 모음 있죠? 으, 라는 두 모음을 그대로 빼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잘 집중하면서요 본인이 목을 어디에, 어디에서 음성을 울리면서 얘기를 하는지를 잘 집중하면서요 쓰쓰, 쓰쓰, 쓰쓰 에서 그 울리는 으 발음을 그대로 빼는 거예요 울림을 빼는 거죠 쓰쓰, 쓰쓰 에서 울림을 빼면 쓰쓰, 쓰쓰 이렇게 돼요 쓰쓰, 쓰쓰, 쓰쓰 자 이게 기분이 되게 이상할 수도 있어요 이걸 발음하는 것 자체가요 쓰쓰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거를 발음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영어에서 STS로 끝나는 단어들을 발음할 수가 있어요 쓰쓰, 쓰쓰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자꾸 하다가 보면은 이어서 빠르게 발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까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? 자 그러면은 우리가 테스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, 이거를 이제 테스트스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한 번에 하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냐면 일단 이거를 테 부분과 쓰쓰,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별도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쓰쓰라는 발음을 테와 일단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먼저 연습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스, 테스트스 그러면서 점점점 얘를 붙여서 테스트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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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스트스 이렇게 될 때까지 발음을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테스트스 라는 것도 발음을 해볼까요? 자 먼저 분리시켜서 연습을 하면은 arti, arti 까지 먼저 보고요 arti 여기까지는 음성이 나는 게 맞죠? 왜냐면 모음 A와 I가 있어요 arti, arti 그 다음에 쓰쓰 이걸 따로 연습을 한 다음에 쓰쓰, artist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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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tists. 자 근데 이게 STS 발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데스크 라는 책상이요 데스크가 있어요 데스크의 복수형이 뭐예요? 데스크스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쓰쓰랑 그냥 언뜻 들으면 비슷한데 어디에서 그 소리가 끊기는지 STS는 이 사이에서 쓰쓰가 되는데 데스크스는 K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끊기는 부분이 목에서 끊기죠 데스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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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쓱스에서 으 모음만 울림만 뺀 쓱스 쓱스 이기 때문에 데스크스 데스크스 발음만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뭔가를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만 알 수 있다면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뭐든지 가장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수월하게 느껴질 때까지 그거를 많이 숙달이 되도록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발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서 더더욱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이 발음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